아, 뜨거워. 가세요. 쭉? 응. 이쪽으로?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뱀플리아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전부 승차 거부 당했어요.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대요. 또 다른 나라에서,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대요. 또 다른 나라에서 비닐을 sensing, 도영상, 도영상, 가을 수 있는 암행이었어요. 피처 이런 거 없어요. 또 다른 나라에서, 양념장 고기 사장 사장 식사 이쁜 주인공 식사 대파 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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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래간만에 왔네. 이거 내가 다. 욕심쟁이야. 하나는 상큼한 맛이고 하나는 진한 맛이래. 내가 진한 거. 이 꼴꼴? 이 꼴꼴. 커프지 포토네. 휴먼지 아파서. 아, 너무 좋다. 언니랑 만나니까 다시 일본 온 거 같다. 바닥에 붙은 채로 올려놔. 맛있겠다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맛있겠다. 음, 잔도 완벽해. 밥그릇이야. 이거 한 개. 나도, 나는 3개 있었는데, 3개 뺐는데, 1개 벌써 오른됐잖아. 왜 이렇게. 그거 집에 여기에 넣어 버렸어. 한 개 사냥 소 Jeff. 엽서 진짜 많이 보냈는데. 정말 이상해. 완전 추억이다, 이거 진짜. 으앙? ㅎㅎㅎㅎ ㅎㅎㅎㅎ 어깨. 아하하! 왜 이렇게. 계속 맞추지. 여기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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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다르고 다르고 이거 그거 아는데 와이노 와이노 와 너 좋아 ㅋㅋㅋㅋ 진짜 되게 되게 요리컵으로 주니까 생소하다 그러게 와 목욕가운도 너무 귀여워 와 목욕가운도 너무 귀여워 이거랑 연결돼 있어 내가 못 빼서 이거랑 뭐하니 너네들 아 색깔도 되게 이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무슨 일이래 샀어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짜렐라 오늘 이곳은 최선을 다 먹습니다 이제는 팔도 보여줘 팔에 멋있는거 붙어있다 그치? 이 색깔도 되게 예쁘다 모자는 세트같아 어 세트같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언니 또 봐요 오늘 두 시간만 놀아 알았지 엄마 말 듣고 있어 진정해 왜 여기에 다니고 싶어 몰라 그치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겠다 그래 다이어트 하셨어 안녕하세요 오기자 청와보 방문하고 가세요 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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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꿀떡 젖었네 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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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기서 어? 내가 카톡 보냈는데 아무도 안 받아 아 우리 아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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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도 돼 괜찮아 그래 아니 이런 어색한 이런거 하지마라구 근데 맛있어 정말 너네가 편한 모습 처음 보는 거 멋있다 편한 모습 처음 보는 색깔이야 비쥬얼이지? 오 해장습이야? 해장습 그치 실감 같다 그치 이거 드시고 문어 커팅해서 치즈랑 면 골고루 다 기려주세요 음 너무 맛있겠다 파스타 나 이런거 너무 좋아 그릇 바꿔주고 커틀러리 바꿔주고 이탈리아 삼쥬오베제 80% 블렌딩 이탈리아 이생 오랫빵이야 그니까 이번에 오니까 다 바뀌었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느라고 하나도 못 찍었어 아 아 아 그 다음에 13개월 때 수박에서 엄마의 시스템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 돼지고기야 그래서 언니랑 먹으면 돼지고기야 돼지고기야 그래서 언니랑 말해야라고 돼 아 아 아 아 다른 너로 빨리 먹어 빨리 노래해 으헤헿 저거 다 보여 우리가 노잖아 미안해 아뽀요, 아뽀요, 아뽀요 따뜻한 유리사 고춧가루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치지 않게 만들기 산책 중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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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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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영아 자영아 아 이뻐 너는 이름이 뭐야? 응? 반가워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이 반가워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공항이 되게 예뻐졌다 응 응 공항이 되게 예뻐졌다 공항이 되게 예뻐졌다 욕심이 되게 예뻐졌다 시작 몸이 많이 예뻐졌다 아이스크림 이제 생강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해날문제공항